음, 이 방아수에서는 왜 이렇게 이쁘고 재밌는 게 많은 거야. 저 펫도 사고 싶고, 날타 물약 그것도 사고 싶고. 나는 나는 물약 갖고 싶어. 그리고 로봇으로 살 수 있는 집도 갖고 싶다고. 나도 집도 꾸미고 싶고. 요야. 어? 우리 엄마한테 현질해달라고 할까? 음, 근데 저번에도 해줬는데 이번에도 엄마가 과연 해줄까? 음, 그래도 우리 이 방아수에서 인싸 되고 싶잖아, 인싸. 어, 어, 도자 되고 싶어. 솔직히 네오팻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엄마한테 현질해달라고 말해보자. 그래, 그게 좋은 생각이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 나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할게. 응. 어, 아이고. 어머니. 저 영달 씨 저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언제 잘 들려나, 옳븐 씨랑. 아이고, 엄마, 엄마. 드라마 그만 보고. 저희의, 저... 어,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엄마. 빨리 비켜봐. 중요한 장면이니까. 엄마, 저희 엄마 말 잘 들을 테니까요. 엄마 어깨도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요, 예? 엄마,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안마해줘, 안마해줘. 척척척척척. 발 안마, 발 안마. 어, 아빠,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어디... 어, TV 앞에서 그렇게 가까이 보면 눈 나빠져요, 엄마. 어, 영달 씨. 드디어 고백하는군요. 엄마, 빨리 앉아보세요. 아이, 진짜. 엄마, 우리가 할 말이 있다고요! 할 말이 있다고요, 엄마!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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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려. 엄마, 저희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음. 저희 편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돼. 어, 엄마, 엄마.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성격 1등이니까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비켜 빨리, 얘들아! 아니, 엄마.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요. 나도요! 아, 아, 5천 원만 해줘요, 5천 원만. 아, 진짜 제발 한 번만요, 진짜요! 너희들 저번에 현질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또 해달라고? 이번엔 진짜 안돼. 궁디 팡팡해서 궁디의 행성 하나 만들고 싶니? 아, 그런데 엄마, 입양하수에서 제 친구들은 다 현질에서 좋은 펫 얻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 안 된데도 그러네. 아, 곧 있으면 또 신상 펫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 왜 나만 없어. 나도 사줘요. 나도 사줘요. 사줘요! 사줘요! 나도 사달라고요. 나도 사달라고요. 너희들 자꾸 그렇게 엄마 속 썩이면은 오른손엔 공주밤, 왼쪽에는 바나나로 그냥 바나나랑 밤을 동시에 먹여줄 거야. 그렇게 졸라도 소용없어! 엄마를 자랑할 거야! 아휴, 미호야 어쩌지? 엄마가 절대 안 된대. 그러게, 쫄르기 방법으로는 안 통했어. 미호야. 어? 우리 정말 나쁘지만 엄마 몰래 현질할까? 어떻게 하게? 어떻게 몰래 현질을 해? 나를 따라와 봐.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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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 영달 씨, 얼른 고백해요. 고백하라니까! 엄마가 지금 잠꼬대도 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 저기 옆에 엄마의 금고가 보이지? 설마 저거에 손 대려는 거야? 그건 안 돼, 영달 씨, 영달 씨. 걸린 줄 알았네. 그래,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손을 대는 거야. 조금만 한 500만 원 정도만? 아니, 그거 너무 많나? 100만 원만 하자! 슬쩍, 슬쩍. 뭐, 뭐, 뭐해? cussions. 오오~! 오오오오! 자, 슬쩍, 슬쩍, 됐다. 빨리 가자. 으어... 챙겼어 챙겼어 자 이제 컴퓨터 앞에 앉고 자 현질을 하는 거야 띡띡띡띡 로봇스 제일 많은 거 충전 자 로봇스를 충전해볼까 구매하기 샀어 샀다구 대박이다 돈이 막 떨어져 자 우리 이제 이걸로 펫도 사고 마음껏 즐기자 엄마 몰래 말이야 빨리 가자 그래 엄마는 절대 모르실 거야 그래 그래 미호야 우리 로봇스는 충전했는데 뭐부터 살까 응 글쎄 그러고 보니까 나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게 있어 아주 비싼 거 그래 저 뭔데 설마 이 마찰은 살 생각이야 호구 중에 호구라는 입양하세요 마찰에 살고 싶어 그래 그럼 또 사자 1500 로봇스 그렇게나 비싼 걸 산단 말이야 짜잔 우와 진짜 멋있다 짱 멋있다 짱 멋있다 역시 현질이 짱이라니까 뭐야 얘들이 어디 갔어 얘들이 엄마 돈에 손을 대 엄마 근거에서 1500만 원이나 가져가 이것들이 아주 정신이 나갔어 안 되겠어 오늘 엄마 화나는 골 파야겠구나 얘들아 어딨어 미호야 미호야 야 걸리면 어떡할라고 이리 와 여기 어 이 안에 있으면 모르겠네 어 몰라 몰라 엄마 절대 몰라 미호야 어 어 우리 큰일 난 것 같아 엄마가 잔뜩 화가 났어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였나 마 환불 안 되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래도 이왕 쓰는 김에 다 쓰고 집에 들어가자 어 진짜 응 그럼 빨리 다른 데로 가자 그래 다른 데로 가자 걸리면 안 돼 빨리 뛰어 아 이야 자동차 사니까 좋다 현질이 좋긴 좋구나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이것도 내 닉네임에다가 부자 라고 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그니까 이거 완전 이방현세지의 인싸라 어 뭐야 어 어 바나나 보트인데 이거 하나 사서 할까 갖고 싶다 바나나 보트 레전트링 바나나 보트다 우와 이거 사자 이거 뽑기인데 이거 사는 거야 응 됐다 자 내가 한번 먼저 해볼게 으아 자 과연 어 아 아 신이 떴다 아예 아깝다 나는 나는 진짜 뜰 거야 나는 나는 진짜 뜬다 나 흔들어 볼게 보여줘 제발 바나나 보트 바나나 보트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바나나 보트 뜬다 아 아 더 나왔네 아 어 잠깐만 야 미호야 저기 엄마가 보여 빨리 숨자 빨리 와 어디 숨어 어디 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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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보트 뒤 알았어 거기 있으면 들켜 엄마야 엄마 1,500만 원이면 아주 그냥 정신을 놓았구만 이것들 진짜 기분이 정말 나빠 그것도 정말 나빠 가 아 진짜 미호야 엄마가 진짜 화가 났나 봐 엄마가 Sin설에 묵인 북드떸을 가지고 오셨어 그니까 저걸 우리를 혼내줄 거야 진짜 화가 나신 거야 하지만 아직 로복스가 많이 나왔어 다 쓰고 들어가자니까 빨리 가자 오 오오오오오 빨리 따라와 이번에는 어디서 쓸 거냐면 바로 여기서 쓸 거야 우리 부자가 생기면 VIP 룸도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어? 야 부자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서 돈이 떨어진다 우리 엄마는 여기 못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역시 현질이 최고라니까 춤을 춰볼까나? 춤을 춰야지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어? 왜? 무슨 일이야? 뭔가 어디에서 쿵쿵쿵 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나봐 아 이거 설마 엄마가 쫓아오는 거 아냐? 숨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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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요거는? 모르겠네 나도 여기 여기 숨어야지 됐다 여기 숨으면은 엄마가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숨어보자 설마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해 엄마야 엄마 여기 저희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잠깐만 들어갈게요 응 무서워 아니 잠깐 무서워 이거 유면이 냄샌데 여기 잠깐만 여기 유면이의 발자국이 있구만 닦고 닦고 아직 온 지 5분도 안 됐어 이 녀석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왜 여멘아 너 발자국이 틀켰어 큰일 날뻔했다 빨리 가자 돈 쓰러 현질 한 번 다 현질 한 번 다 쓰고 쓰고 우리가 해야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번에는 말이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돈이 있다면 말이야 그게 레전드 아이템 유니콘을 뽑고 싶었어 항상 아 너 아직 유니콘 없지 응 이거를 하겠어 좋아 유니콘이 나오게 꼭 빌어줬으면 좋겠어 어 내가 기도해줄게 응 나와라 나와라 유니콘 나와라 나와라 유니콘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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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돈이 부족하대 어? 현질을 해야된다는데 어? 어쩔 수 없지 엄마 카드 한 번 더 긁고 올게 기다려 자 엄마 카드로 또 현질했어 걱정하지 말라고 자 어 뭐야 나 유니콘 나왔어 어? 어 뭐야? 어? 우와 우와 진짜 나온 거야 지금? 어 진짜 나왔는데? 대박이다 우와 뭐야? 나 한 판에 나왔어 유니콘 뭐야 한 판에 어떡해 유니콘이야 유니콘 8%야 유니콘 8%야? 진짜로? 봐봐 어 어 진짜 8%네? 잠깐만 여기다가 그러면은 엄마한테 엄마 몰래 여기서 어? 응 나는 포션이랑 응? 그리고 타는 포션까지 사서 먹여야겠다 어때? 좋은 생각이야 자 이거 먹으렴 자 타고 놀자 와 와 아 잠깐만 엄마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 어? 에이 설마 여기까지? 진짜야 빨리 빨리 숨어 있자 빨리 빨리 나라도 숨어 있어야 돼 여기가 좋겠다 이게 자 여기 어 엄마 소리가 들린다니까 쿵쾅쿵쾅 어 조심해 조심해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아니 엄마가 야 엄마가 왜 좀비가 됐어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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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지가 됐나봐 그러니까 뭘 화가 나면 피부색이 녹색이 되는 헐크병을 가지고 있지 어딨는거야 진짜 무섭다 야 너 거기다가 들키면 어떡하려고 이 냄새는? 아니 이건 여멘이의 발자국? 온지 5분도 안됐군 여기도 어딨는거야 우리 진짜 집에 가면 죽는거 아냐? 그러니까 우리 진짜 끝날거 같아 어쨌든 우리 현질도 많이 했고 내가 사고싶었던 유니콘도 얻었으니까 이제 집에 갈까? 그래 엄마한테 잘 말해보면 되지 뭐 얼마나 나왔다고 그치? 근데 말한다고 안 통할거 같긴 한데 아 가보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우리 엄마한테 잘 말해보자 알겠지?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가만두실까 진짜 엄청 화나보였는데 마지막엔 거의 좀비였잖아 괜찮겠지? 괜찮으실거야 그래도 착해 우리 엄마 떨려 어 뭐야 갇혔어 뭐야 엄마? 엄마? 엄마는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아요 기분이 정말 이렇거든요 어? 엄마 저 이리 근데 왜 가두신거에요? 좋아요 우리 아들딸 엄마한테 딱 1500만원어치만 딱 맞으면 돼요 네? 각오는 되어 있겠지? 각오는 되어 있겠지? 우와 엄마 엄마 이게 뭐에요? 어? 어긴 뭐야 지옥으로 가는 특급 열차지 잘가 얘들아 으아악 이념은 로블룩스 어린이 여러분들 엄마 몰래 현진하면 궁귀가 행성이 될거야 지구랑 다리 엉덩이 한쪽씩 붙어있을거니까 절대 엄마 몰래 현진은 안하도록 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잉